액틴 갤러리 안녕하세요 액틴 갤러리입니다 자 발음 연습할 때 되게 많이 어려우셨죠?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발음 연습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 이걸 보시면서 소리내고 이 영상이 짧게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꾸준히 계속 연습하십시오 오케이 자 그러면 영상 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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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때요 많이 어렵죠 그래도 이걸 계속 꾸준히 하시구요 몇 개를 좀 잘라 가지고 어 하나하나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연습하십시오 오케이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좋은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따자 하자 하자